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대만 국립고군박물원은 8000년의 중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이름이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원인 이유는 당, 송, 원, 명, 청나라, 5대에 걸친 서화, 동기, 자기, 칠기, 조각, 서적, 문헌 등 약 69만건에 달하는 매우 높은 예술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유물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고군박물원이 소장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다양한 유물들은 한 번에 모두 전시하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교차 전시하고 있어 1년에 4번 방문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시되지 않는 문화재들은 본관 뒤로 위치한 산 중턱에 수장고를 지어 보관한다고 합니다. 중국 대륙 동남쪽 바다에 위치한 커다란 섬 대만. 15세기경 포르투갈 사람들이 항해하며 지나치다가 포르모사라며 탄성을 질렀던 섬입니다. 대만의 역사는 중국 대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17세기 전반에는 네데란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는 일본에 의해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1949년 이후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철수해 오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양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의 뿌리는 베이징 자금성에 있습니다. 청의 마지막 황제인 부위가 궁을 떠난 후 1925년 10월 10일 신의혁명이 일어난 기념일에 자금성을 공개했는데요. 명실공위 청나라의 폐망과 새로운 중화민국의 건국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 자금성만한 상징성을 갖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전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던 황실의 소장품을 정각에 전시함으로써 황실을 위한 시대에서 민중을 위한 시대로 바뀌었음을 만천하에 천명했습니다. 자금성이 공개된 첫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밤늦도록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첫날 관람객만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이곳은 고공박물원으로 불렸는데 1928년 중국이 완전히 통일된 후 조직법을 개편하여 중화민국 고공박물원으로 계칭하고 국민당 정부의 직속으로 편입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공박물원에 소장된 유물들은 그 이후로 수차례 큰 변난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1931년 9월에 일어난 만주사변입니다.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의 중요한 유물들을 상하이로 옮겼지만 전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1936년에는 상하이에서 다시 난징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고공박물원의 유물들은 약 11년 동안 포장도 뜯지 못한 채로 아슬아슬하게 대륙을 전전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이 포추담 선언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고공박물원의 유물들은 1947년 12월 다시 난징의 조천궁으로 모이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정부와 공상당과의 국공내전이 격화되면서 난징에 모아놓은 유물들은 다시 한번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공산당 세력이 낙양 서주 지역을 장악하면서 국민당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상황으로 만징의 유물을 안전하게 대만으로 옮겨와 한다는 목소리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있던 장제스 총통은 공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소중한 유물들을 대만으로 옮기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 대륙이 국공내전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대만은 비교적 공산 게릴라들의 활동이 적었고 본토에서도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대만으로 옮겨진 유물은 동기, 도자기, 옥기, 칠기, 회화 등 약 88,286점과 서적과 경전이 15만여 점, 왕조시대의 공문서와 기록 39만여 점으로 총 65만 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반이 어려운 무겁고 큰 석비와 청동제, 서책 등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힘들었던 탓에 난징에서 대만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유물을 옮겨갔지만 사실상 그 수는 전체 소장품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제스 총통은 계속해서 네 번째 유물 수송 계획을 세웠지만 1949년 2월 처음 대만으로 수송한 유물이 도착할 때쯤 공산군 세력은 이미 베이징의 고공박물원 컬렉션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국민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 장제스가 사퇴하면서 4차 수송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결국 자금성에서 대만으로 옮겨진 총 2972개의 유물 상자는 원래 컬렉션의 22% 수준에 불과했지만 그렇게 대만으로 옮겨진 유물들은 가장 가치가 높은 유물 컬렉션이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대만으로 운송된 유물들은 잠시 동안 타이중 근처 사탕수수 공장에 보관되었다가 1950년이 되어서야 타이중 우펑에 위치한 베이거우의 세 부지로 옮겨졌습니다. 1955년 박물관의 복원을 시작으로 유물들을 제대로 전시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1965년 8월 타이베이 교회 와이쉔시의 박물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새로운 박물관은 중화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순원의 업적을 기르기 위하여 중산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순원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965년 순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만 국립 고공박물원이 타이베이 양명산에 자리 잡고 고공박물원은 중국 문화의 수호자로 자임하게 됩니다. 대만 각지로 순회 전시를 시작한 것은 물론 보물의 수집과 보관, 전시를 통한 지식 전달과 역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국립 고공박물원의 본관은 황바오유가 설계하여 1964년 3월부터 1965년 8월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습니다. 대만의 화가이자 서해가 건축가인 황바오유는 중국 전통 궁전 양식을 특화한 설계도면으로 국립 고공박물원 설계공보에서 선정되었고 장제스가 가장 좋아하던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만 점 이상의 귀중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갈수록 많아지는 관광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박물원은 보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하여 2,100만 달러의 금액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본엘링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더 큰 전시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대만 정부는 대만 남부의 치야이현 타이바우시의 약 70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고공박물원 남부 분원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2000년부터 남부 분원 확장 계획이 시작되었지만 본래 설계를 맡아 진행하던 앙투안 프레독 건축가와의 분쟁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새로운 건축가인 크리스 야호가 맡아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남부 분원은 약 70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위치한 내진성을 갖춘 모던한 박물관 건물로 약 2억 6,80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박물관 외에 동남아시아풍 정원과 일본풍 정원 등을 배치하는 정원구역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고공박물원 남부 분원은 입구에 거대한 인공호수가 있고 지진과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과 기능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네번째 시간으로 대만 타이베이 국립 고공박물원 역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